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이고요 기해년, 기사일, 경술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가요? 지금 보면 기토가 떴죠 인성이 떴습니다 인성이 떴고 이거는 식신이 되고 이거는 편관이 되고 얘는 편행이 되고 얘는 병지 사오미부터 장생, 목욕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장생지가 되고 그리고 술토는 신유술에서 얘가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걸록, 제왕, 쇠가 되기 때문에 신유술 순서로 해서 쇠지가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은 우선 진단서라던가 어떤 증명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일이든 내 주변의 일이든 일단은 그런 증명서나 어떤 진단서를 떼러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혹은 병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병원에 요청을 해서 그런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인성이 많이 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라던가 매매권에 대한 것들이 오늘 하루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것을 참고만 해주십시오 띠벨 운세가 아니라 전체 운세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역시 지금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매매라던가 서류라던가 이런 거 도장 찍을 일에 있어서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지의 흐름은 이 계약이 일방적인 1대1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미래를 내가 보험 삼아서 하게 되는 좀 불안한 계약이 아니라 약간 든든하다 든든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내가 손해는 조금 덜 보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